네, 윤현수 씨 입장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꽃다발과 트로핀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을까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수관 말씀 여쭐게요. 제가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 받는 상인데요.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얼른 받고 싶었는데 저기서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어떤 배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배역이 있다거나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동희 배우님을 보고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운이 좋게 지금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으로 같이 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매일 꿈 같고 지금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면을 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룡하트. 네. 청룡하트. 네. 청룡하트. 세상에 오늘 처음 윤현수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청룡하트. 2024년을 이끌어갈 청룡하트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봐주십시오. 청룡하트입니다. 와, 어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왼쪽도 한번 보시고 자신감 있게. 네, 멋지게. 청룡하트. 와, 카리스마까지. 2024 퍼스트 브랜드 대상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